2024년 3월 첫째 주 뮤직뱅크 K차트 1위 발표면을 넘겨두고 있는데요 리셀아핀과 트와이스 과연 1위는 누가 차지하게 될지 점수 공개해주세요 디지털우먼 점수, 방송의 수 점수, K-POP 팬 투표 점수, 음반 점수, 소셜미디어 점수 그렇다면 과연 1위의 주인공은? 네 리셀아핀 축하드립니다 소감 부탁드립니다 소감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저희 이번 이지 앨범 저희 뿐만 아니라 정말 정말 많은 분들이 고생해주셔서 나온 앨범이거든요 그래서 소성진 대표님, 방시오피니님 그리고 방시오피니님 비롯한 소스뮤직 모든 식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피연아 항상 항상 옆에서 응원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네 이번 활동 진짜 너무 잘 즐겨주시고 응원해주시는 피연아에게 제일 제일 너무너무 고맙고요 그리고 리셀아핀 컴백 누구보다 응원해주시고 잘 챙겨주신 뮤직뱅크 식구분들께도 너무너무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그럼 저희는 이만 인사드릴까요? 음악이 필요했던 생방송 뮤직뱅크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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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코더 감사합니다 다친 내 도끼를 걸어 키스 쉽지 않음 내가 쉽게 잊지 10,000amin 2,000 at 1,000m monde 이제2 ť호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CLAP YOUR HANDS 너도 나와 같다면 CLAP YOUR HANDS NOW DREA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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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 그냥 줘 그냥 말해 I'm the real one SHIT SHIT SHIT